공공영역 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원리가 정치원리가 상당 부분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배적인 그런 자리를 차지하면서 공공부분 그러니까 공기업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사회가 걸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경로는 천편일률적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공공영역이 커지면서 해당 기업의 적자폭이 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 공기업들이 적자 기업의 전형처럼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금으로 지탱해야 되는 적자 보존분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부실 덩어리 기업들이 공기업 영역에서 속속 출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국가가 사용 가능한 가용자원 가운데 낭비되는 부분이 크게 늘어남을 뜻합니다. 더 효율적으로 경영하면 자원을 아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이 공기업 영역에서는 크게 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멀쩡한 조직도 부실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치가들은 자기 사람을 심어넣을 수 있고 또 해당 공기업을 계속해서 영향력화해 둘 수 있기 때문에 공공영역 확대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한 번 공기업 영역에 들어간 기업을 시장 영역으로 내놓는 것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은행의 보고서입니다. 6월 25일 날 한국은행은 무척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019년 공공부분 개정 잠정안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부터 정규직의 확대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잘 담아낸 보고서입니다. 현재를 넘어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교훈적이고 시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정부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분 인건비가 10조 원 정도 늘어나서 총액 160조 원을 육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공무원과 공공부분의 총인건비는 126조 5천억이었습니다만은 2019년도에 158조 3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4년 만에 공공부분의 인건비 총액은 31조 8천억이 늘어났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던 2017년도에는 140조 2천억이었기 때문에 3년 만에 공공부분의 인건비는 18조 1천억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 부분의 인건비 증가 속도를 앞지르는 아주 가파른 속도입니다. 2019년도에 공공부분의 인건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해서 6.9%를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민간기업은 3.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민간 부분의 이 같은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시원치 않은 데 반해가지고 공무원과 공기업이 받는 그런 직원 봉급은 늘어났다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장률이 3%가 최대지 않는 그런 국가에서 공공영역의 인건비 증가율이 6.9%란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수가 늘어난 것이 인건비 증가의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말 공무원 수는 총 110만 4508명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7년 5월 9일에 103만 2331명에 비해서 6.9% 7만 2177명이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임 기간 동안 공무원 수를 총 17만 명 이상 증원하겠다고 그렇게 공언하고 그 계획을 실행해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의 정규직화로 상징되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정책도 공공부분의 인건비 증가에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인건비를 비롯한 썸썸이가 커지면서 2019년도에 공공부분의 흑자규모 그러니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규모는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공부분 수지는 13조 8천억 흑자로 작년도에 93조 1천억에 비해서 흑자폭이 2019년 대비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2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흑자폭도 2013년도 2조 6천억 적자 이후에 가장 규모가 적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영역의 강화는 경제의 준사회주의화를 뜻한다. 경제의 준사회주의화 정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에 의해서 지탱되는 인력과 기관을 늘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경제 부분에 준사회주의화라는 것은 세금으로 지탱되는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비유하자면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20명 뽑아가지고 봉급을 주는 겁니다. 세금으로. 또 꼭 필요하지 않은 조직이라도 계속해서 끌고 가거나 사람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뜻합니다. 지금은 공공영역 학대에 관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간간히 흑자를 기록하는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경영의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은 공공영역에 있는 대다수의 공기업들은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세금, 재정을 투입해서 연명하는 공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하마처럼 자원을 빨아들인 기관과 인력을 잔뜩 늘리는 나라가 온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기후입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부터 역대 그 어느 정부 가운데서도 공공부문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그런 정부는 없습니다. 그 정부가 우파정부든 좌파정부든 간의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강범위하게 추진되어 왔고 성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을 때 비로소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단과 같은 외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강요당할 때까지 미련하게 공공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가는 그런 정책들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그런 노선을 걷는 정부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출연한다면 정말 한국은 외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을 때까지 계속해서 경제의 준사회주의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준사회주의화가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사회주의화가 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회주의화 그러니까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적 소유권을 주장 인정하면서도 공공영역이 대포 확대되는 준사회주의화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거침없는 질주의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아주 빼앗은 그런 구조조정이 외환위기 때 우리가 잠시 겪었던 것처럼 그런 날들이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아주 미련한 길을 향해서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정책과 그 정책의 노선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 gong-tv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26일 날 한국판 뉴딜 결과는 뻔한데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임다니엘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 나만 잘 살면 그만인가. 한나라를 살리는 데는 어떤 정치인들을 선택하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언젠가 집사람이 사람이 사는 데는 한 평이면 좋한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일을 하다가 먼 발치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우뚝 서 있다 보면 대지와 현재라는 그런 시공간 위에 한 인간이 나란 한 인간이 차지하는 공간이란 것이 한 평이 최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공직을 맡으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우리 편만이 아니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간다. 그리고 간 이후에 자식 세대를 생각하면 매사를 처리할 때 좀 정직하게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과 아쉬움을 자주 갖게 됩니다. 임다니엘님처럼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기만 해도 잠시 머물다 가는 일만 상기하기만 해도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좀 공의에 따라서 매사를 처리하면 국민들의 삶이 한결 더 마음의 부담 없이 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년 만년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언행이라는 것이 그저 정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온 언론을 장식하는 걸 보면서 정말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살다 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사람은 자신의 유한성을 깊게 인식할 때 거기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임다니엘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그것에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 뿐만 아니고 최근에 시작한 영어방송 gongtv 공tv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